어떤 분이 주식으로 빌라값 버셨다고 그러는데 도대체 어디 빌라를 생각하시길래 빌라값을 다 보시고 부럽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잘하셨다니까 다들 그렇게 투자에 성공하셨으면 좋겠는데 오늘 지수는 좀 올랐습니다만 저만 어려운 건지 아니면 개인분들이 어려웠던 건지 한번 우리 이분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보증권의 박병창 부장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지수는 좀 올랐고요 코스피는 대체로 괜찮았습니까 지수는 종가지수로 신고지수로 보여지고요 고점이 3266포인트가 역사적 신고지수이죠 오늘 고점이 3264포인트입니다 거의 같군요 네 거의 다 같고요 아침에 상승 시작해서 3244포인트 시작을 했는데요 장중이 3264포인트까지 올랐다가 곧바로 밀렸어요 그랬다가 11시 33분쯤에 저점을 찍고 다시 반등을 해서 종가는 플러스 0.37% 3252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고점이 3266포인트니까 역사적 신고지수 근처에서 거래가 되고 있다고 해도 무방한 그런 시장입니다 네 오늘 역사적 신고가 굉장히 가까이 다가간 하루군요 오전에 시작하면서 쫙 올랐다가 쭉 빠졌다가 11시 반부터 다시 반등했던 그런 정도의 흐름을 오늘 좀 보여줬고 역시 대형주들이 그럼 오늘 좀 갔던 날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수가 이번 주에 역사적 신고지수를 경신할 수 있겠다라고 지난주에 시그널을 좀 줬죠 네 그래서 이제 올라갔는데 여러분들 체감지수가 그렇게 좋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건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한 가지는 지금 프로그램 거래에 의해서 이번 주 목요일에 선물을 동시 만기죠 그래서 프로그램 거래에 의해서 지난주에 끌어올렸습니다 그렇다면 외국인들이 지난주에 현 선물 매수를 좀 했었거든요 네 어제 지난주에 보면 수급으로 봐서도 지난주에 현물이 9184억 샀고요 선물을 1조 3천억 정도 샀습니다 그러면 외국인들이 선물을 사면서 현물 프로그램 매수를 했다는 얘기는 코스피 200에 있는 대형주 위주로 샀다는 얘기죠 그것도 골고루 샀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한 종목이 급등했거나 아니면 내가 가진 종목이 급등했거나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 게 아니고 전반적으로 지수만 끌어올리는 그런 시장이었기 때문에 그 외에 개별 종목을 갖고 계신 분들은 상당히 좀 좋지 않은 그런 모습인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요즘에 어려운 이유가 있습니다 요즘에 증권사 직원들 다 어려워하고요 그렇습니까 그리고 저도 한 종목이 좀 골칠석인 종목이 있어서 그래서 피곤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왜 지금 좀 어렵다고 느껴지냐면요 우리가 성장주가 오를 때는 성장주 가자 아무라도 하면 된다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한동안은 경기민감주가 굉장히 가치주가 오르기 시작을 했고 그다음에 경기민감주가 올랐잖아요 그러다가 컨택트주라고 해서 여행주 오르고 그런 것들 올라왔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지금 소위 성장주라고 가지고 있는 반도체 IT나 바이오나 이런 걸 갖고 계신 분들이 지금 안 좋아요 2차 전지도 안 좋고 체감적으로 굉장히 좋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이들이 시가 초기 굉장히 높고 여기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당연히 체감적으로 좋지 않은 거거든요 그 사이에 또 상대적으로 좀 좋았던 부분이 경기민감주라고 해서 조선철강 이런 종목들 많이 올랐잖아요 그런데 얘들도 요즘에 빠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쪽도 좀 좋지 않은 상황이고 아래에서 밑에서 매수를 해서 그나마 수익권에서 그냥 기다리고 있다면 그렇다면 이거 지금 좀 짜증스럽지만 그래도 기다릴 수 있겠지만 또 고점에 물리신 분들은 또 이거 좀 머리가 아픈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여행주나 백화점 카지노 이런 게 오르는데 이거 내가 해야 되느냐 이런 생각을 고민을 좀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거 쫓아갔다 또 물리는 거 아니야? 그래서 사실 그렇게 많이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심지어 그것도 아니고 뭐가 오르냐면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원정 관련 주가 급등을 했어요 원정 관련 주가 엄청 올랐다면서요 우리기술, BHI, 상한가 근처까지 다 올랐고요 한정기술, 한정 KPS 이런 게 올랐는데 더불어서 오늘의 빅히트는 두산그룹주입니다 지수사 두산, 두산중공업, 두산인프라 두산그룹주가 다 폭등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원정이랑 관련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두산그룹은 재무구조가 안 좋았죠 그동안에요 그래서 굉장히 좀 안 좋은 상태였어요 우리나라의 주식들 중에 제일 못 오르고 제일 찬밥인 그룹 중에 하나가 하나가 두산그룹이라고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구조적 마무리되면서 재무구조 개선됐다고 하죠 지금 요즘에 매각 작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부각이 되면서 두산그룹이 올라가는 부분이 있고요 거기에 더불어서 좀 전에 말씀 주신 대로 두산그룹이 원정 관련주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두산그룹이 지금 소위 말하나 날라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을 좀 드려보면 우리 원정 관련주나 두산 관련주를 얼마나 많이 갖고 있겠습니까 여기 갖고 있는 분들이 지금 보면 그런 주식을 사서 수익을 냈다는 부분이 거의 없는데 몇 분 계시긴 한데 계시겠지만 거의 대부분 그렇게 많지 않아요 사실 제가 예전에 우리 고객 정보를 말씀드리면 안 되니까 실질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오랫동안 제 지인분 지금은 제 고객이 아니고 지인분이 한 분 계셨는데 두산그룹주를 엄청 많이 갖고 있어갖고 아마도 마이너스 한 70% 80% 됐을 거예요 언제 예전부터 갖고 있는가 예전부터 갖고 있는 10년도 넘게 갖고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이번에 이렇게 올라와서 한번 좀 웃으면서 지금 고민을 하고 계시겠죠 이거 지금 팔아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시겠죠 본점까지 들고 갈까 아니면 이만큼 올라온 거라도 한번 정리할까 그렇죠 거기다가 이제 이런 게 오르다 보니까 전력설비에서 전선 기업들이 있습니다 전선? 네 서정기전, 대한전선, LH전선 이런 기업들이 있거든요 얘네들이 좀 오르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반적으로 보면 시장을 주도하는 섹터였던 것들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흔히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장주가 가느냐 가치주가 가느냐 경기민감주가 가느냐 아니면 산업재가 가느냐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요 지금은 테마라 섹터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라서 빼매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종목들을 피해서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 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체감적으로는 아마도 지수, 신고인수 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크게 내 종목이 올라가서 기쁨을 누리고 좋다 이런 느낌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거 진짜 뭔가 이렇게 예를 들면 두산 오늘 이렇게 막 날라다녔잖아요 또 며칠 전에는 또 다른 기업들 이게 이제 쭉쭉 전체적으로 3% 브레이킹한 게 아니고 10% 20% 이렇게 가잖아요 이게 혹시 뭔가 누가 특정 세력이라고는 잘 모르겠지만 어떤 세력 같은 무리들이 오늘은 여기 가서 확 먹자 오늘은 저희가서 확 먹자 이런 게 있는 건 아니겠죠 미국의 밈 주식들이 뜨잖아요 우리나라는 그 정도는 지금 현재 아닌 거라고 판단되고요 거기는 좀 과하게 우리나라에서 지금 미국의 밈 주식들 뜨는 거 아시죠? 이렇게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했다 그럼 우리나라는 이거 다 구속됩니다 나중에 다 수사받고 우리나라는 이렇게 할 수 없는 거고요 그런데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면요 시장의 전반적으로 시장의 시가총액이 높은 시장을 견인할 수 있는 섹터 또는 산업 사이클에 연도 가면서 움직이는 섹터를 매수하는 매수 주체가 사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표현이냐면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매수를 한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인덱스로 매수를 하겠죠 그럼 코스피 200에 있는 종목이나 이런 인덱스로 매수를 할 것이고요 이머진 마켓에 또는 우리나라의 경기와 관련된 종목들을 산다 그러면 경기 관련 종목들을 사겠죠 그렇게 흐름을 가지고 보통 산업 사이클이나 흐름을 가지고 사거든요 그래서 우라가미군이요 얘기대로 지금 말하는 실적 상세다 그럼 실적 상세의 초반기에는 통상적으로 원자재, 산업재들이 상승을 하거든요 그 시기를 좀 지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실적 상세의 후반기로 들어가고 완성제가 오른다고 합니다 완성품이라 하면 화장품, 자동차, 가전 이런 게 오른다고 해요 그런 이론들이 있어요 주식상에 그렇게 이론의 흐름대로 움직이는 거래를 누가 하느냐 외국인이나 기관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지금 공격적으로 매수를 하거나 아니면 매도를 하거나 이런 상황이 아니니까 그들은 멈춰있다는 거죠 그러면 시장에는 상승호 박수권 시장으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물론 신고식을 내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길게 보면 박수권 안에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그런 상황 속에서는 돈이 더 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돈이 더 빠져나가지도 않았어요 그러면 그 안에 있는 돈 안에서 더 수익률을 쫓아서 흐름이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이게 소위 말하는 우리 쉽게 얘기하는 순환매라고 표현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 순환매들이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인 추세를 가지지 못하고 이렇게 빠르게 순환매가 일어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 여러분들 생각에는 어떠세요? 이거 막 쫓아다니면 수익을 여기서 이익 보고 저곳에서 이익 보고 할 수 있느냐 실제로 그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또 주시장은 저는 이런 표현을 좀 쓰는데 어찌 보면 길게 롱톰으로 보면 되게 공평해요 이 두산그룹 쪽 갖고 계신 분들은 10년 20년 고생했습니다 여러분 이분들 갖고 계신 분들 여태까지 갖고 있던 분이 이제 오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계속 좋았던 내가 성장률 갖고 있었다고 되게 좋고 2차전지 갖고 있었다고 좋았을 때 이들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같이 갖고 있던 분들 이런 분들 어려웠거든요 그들이 멈춰서 있는 동안 또 이쪽이 오르고 이러면 주거리 맞거니 하면서 전반적으로 어느 정도 키 맞추기를 하는 시장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지금 현재 그런 시장의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아니 근데 물론 이제 오래 가지고 계셨던 분들한테 진짜 너무 좋은 일이긴 한데 이게 뭔가에 좋은 호재가 나 저 같은 주린이들이 볼 때는 뭔가 좋은 호재가 나오면 거기에 이제 사람들이 몰려서 돈이 몰리고 이렇게 쭉 3% 5% 이렇게 뭔가를 쭉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호재라면 아까 말씀해 주신 그런 원전 관련돼서 좀 호재 있지만 그게 그렇게 확실한 아주 대단한 호재도 아닌 것 같고 그다음에 재무구조 어쨌든 이건 갑자기 오늘 아침에 큰 사건이 터져서 났으면 몰라도 그런 것도 아닌데 별 사건 아닌 것 같은데도 갑자기 20% 30%씩 오른다는 거는 어마어마하게 돈들이 몰렸다는 거잖아요 네 몰려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누군가 사람들이 막 짜고 치는 모습이 아닌 이상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되나 이게 좀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좀 있는 거죠 저는 그 점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꼭 짜고 하지 않아도요 시장에는 그렇게 변동성이 큰 종목을 추종하는 돈들이 꽤 많이 존재해 있고요 그런 거래를 하는 분들도 꽤 많이 존재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지난 월요일날 그런 말씀을 우리 서로 나눈 것 같은데 딱 누가 고점이라고 가르쳐주지 않고 누가 저점이라고 가르쳐주지 않지 않습니까 사람들의 심리가 어느 순간에 거기에 매칭이 딱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그런 자금들이 지금 자기들끼리 어찌 보면 또 지금 말씀하시는 게 맞을 수도 있겠네요 자기들끼리 카톡을 하든지 이런 걸 해서 이제 두상으로 이거 한번 하자 올 때 됐다 이러면 순식간에 몇 초 안에 돌아다니겠죠 그게 그러면서 매수 들어가서 같이 움직이고 또 거기에 추종해서 따라다니는 자금들이 상당히 많으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 같은데요 좀 부연 설명을 좀 드리면요 시장이 상승 추세 시장이 있고 추세 하락 시장이 있고 추세 상승 시장이 있고요 상승 후 빡스권 시장이 있고 하락 후 빡스권 시장이 있거든요 그런데 하락 후 빡스권 시장은 똑같은 빡스권이라도 지금처럼 이렇게 강력하게 움직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매매할 때 굉장히 어려운 시장이 하락 후 빡스권 시장인데 하락 후 빡스권 시장에서는요 오르는 종목이 많지 않고요 그래서 우리 뭐라고 표현하냐면 저기 모래사장에서 바늘로 콕콕 찍기를 해야 된다 정말 올라가는 종목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지금은 그런 정도는 아니에요 지금은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올라가는 종목이 그렇다는 얘기는 시장이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는 얘기고 수익률을 쫓아서 추종하면서 돈들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 시장이라고 보시면 좀 될 것 같아요 다만 그동안에 많이 올랐고 또 많은 분들이 추천을 했고 또는 전망도 좋다고 했던 그런 섹터나 그런 종목들이 지금 전부 다들 멈춰 있거나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체감적으로 굉장히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이 좀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시점에서는 항상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요 시장이 위쪽으로 지금은 이제 좀 이렇게 빡스권에 좀 갇혀있는 느낌이지 않잖아요 여기서 위쪽으로 레벨업이 되는 상황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시황 판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나는 숲을 보기에는 아직까지 내가 경험도 부족하고 그렇기 때문에 숲은 못 보겠고 나는 그냥 나무만 보고 가겠다 내 종목만 보고 가겠다라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거의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매니저들도 그렇고 탑다운 방식으로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시장이 레벨업 되는 순간이 되면 지금 여러분 갖고 계신 정보가 다 올라갑니다 시장 자체가 레벨업 되면 시장 자체가 레벨업이 됩니다 시장 자체가 지금 오르긴 했지만 레벨업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 힘든 상황을 좀 거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빨리 끝나서 레벨업이 됐으면 좋겠죠 그런데 제가 전략이나 시황을 좀 말씀드리고 있지만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당장의 레벨업이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역사적 신고까지 지금 가고 있는데 왜 그렇게 보느냐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미국 시장은 보면요 전강후약이었거든요 전강후약 왜 그랬냐면 지난주에 매일매일이 전강후약이었어요 왜 그랬냐면 지표가 좋게 나와서 시장이 떠요 그래 놓고 금요일날 고용보고소가 불안했거든요 그러니까 빠지고 계속 그랬어요 그래서 사실은 월요일날 휴장이었고 좋지 않았다가 금요일날 상승 때문에 지난주에 미국이 상승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금요일날 나왔던 게 뭐예요? 지금 우리 시장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금요일날 고용보고소가 나왔잖아요 시장 예상은 67만 명이었는데 55만 9천 명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니 시장 예상보다 너무 높으면 이것도 테이퍼런 얘기 나오니까 시장은 빠질 거고 또 너무 낮게 나오면 이건 쪼코다 지난 4월처럼 이럴 것이고 그랬는데 야 이거 너무 높지도 않고 낮지도 않고 정프로가 예측했잖아요 네 살짝 아래로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야 이거 대박이다 이게 제일 시장에서 원하는 게 됐다 이러면서 시장이 상승을 한 것이거든요 이게 우리 시장에 역량을 준 거예요 지난주에 이게 두 번째 이번 주 목요일은 우리 시장에 선물 없으면 동시 만기죠 지난 번에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 번 또 말씀을 드릴게요 작년에 팬데믹으로 인해서 급락을 했어요 그런데 언제부터 반등을 했죠? 3월 말 4월부터 반등을 했죠? 언제 조정을 보였죠? 9월에 했죠? 9월에 동시 만기에 끝나고 그 즈음 해가지고 다시 조정을 보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쭉 올랐다가 1월에 고점 찍고 3월까지 빠졌다가 그다음에 반등은 언제 줬느냐 3월 말부터 줬습니다 올해 이건 3월 동시 만기 끝나고 줬어요 이 표현은 뭐냐면요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동시 만기는 1년에 4법뿐이 없는 것이고요 수급의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주에 우리 시장이 올랐던 1.6%나 올랐던 이유는 외국인들이 선물을 샀습니다 외국인들이 선물을 왜 샀을까라는지 고민이 되죠 외국인들은 지난 작년서부터 여태까지 거의 1년 동안 계속 다음 차월물을 지금은 6월물을 거래하는 거고 그다음 차월물이 9월물이죠 그 차월물을 계속해서 매도 포지션 위주로 했습니다 매도우위였어요 매도우위 그랬는데 그러니까 미래에 우리 시장이 좋지 않은 거로 자꾸 보는 거죠 또는 현물 주식을 사면서 선물을 매도를 계속하는 거죠 해지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이들이 순수하게 매수하는 네이키드 매수가 아닌 매도했던 부분들을 일부 청산하면서 매수로 들어오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사실은 롤오브하기 위해서 이럴 수도 있습니다 롤오브를 말씀 잠깐 드릴게요 외국인들이 6월물 매도가 있어요 그러면 9월물 매도를 할 거예요 그럼 9월물을 매도를 하고 6월물에 매도했던 것은 매수로 청산합니다 6월물 매도가 있는데 9월물 매도가 그 금액을 만약에 1조 매도가 있어요 9월물로 롤오브해서 9월물 1조 매도를 할 거예요 그러면 6월물 청산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6월물도 1조 놔두고 9월물도 1조 놔두면 너무 이게 익스포저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6월물을 청산합니다 매도 포지션을 그러면서 매수가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청산의 매수가 상당히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여하튼 간에 어떤 배경이든 간에 외국인들이 선물 매수를 하다 보니까 프로그램 매수 유입이 됐고 그래서 시장이 올라왔던 거예요 그런데 이번 주에 동시에 만기가 있는데 외국인들이 이런 흐름이라면 막판에 가서는 또 뒤집을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흐름이라면 이번 주에 우리 시장이 역사적 신고 인수로 한번 낼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겠냐라는 흐름을 좀 줬던 것이고요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요 지난주에 고용보고서가 굉장히 나왔잖아요 그래서 10년 만기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1.5%대로 하락을 했습니다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요 이머진 마켓의 외국인들이 매수하느냐 마느냐의 기준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떨어졌다는 얘기는 외국인들이 최소한 매도하지 않거나 매수할 수 있는 유인이 된 거죠 거기에 더불어서 최근에 계속 달러니저스가 떨어지고 있거나 하향 안정화되어 있는 상태라서 원화와 위아락의 강세를 보이면서 외국인들이 지금 우리 시장에서는 매도 포지션을 취하고 있지 않은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 외국인들의 매수 수급지 우리 시장에는 호재성 재료가 된 거죠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면 전반적으로 우리 시장이 신고지수를 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상태에서 오늘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신고지수 근처까지 오늘 간 거예요 그런데 때려 맞았지만요 그런데 제가 말씀을 좀 서두에 드리기를 아주 강력하게 상승할 것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지 않습니다라고 말씀드린 이유는요 이런 것들이 단기적인 호재성 재료로 마감될 것 같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보냐면 하나만 말씀을 드리며 도려보면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지금 1.5%대에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번 주 후반에 미국 CPI 발표를 합니다 지난번에 5월에 4월에 CPI 발표할 때 시장이 화들짝 놀라면서 한번 빠진 적이 있죠 그렇듯이 시장에서 긴장을 좀 하고 있거든요 물론 이것도 역시 지난번에 있었던 고연보고서처럼 또 뭐 그냥 안정적으로 나오면 시장이 또 환호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 불안한 상황이에요 광만분위가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만약에 시장의 예상은 지금 지난번에 4월이 CPI가 4.2% 나왔죠 이번에 4.7% 예상하고 있거든요 이게 만약에 이보다 높거나 아주 낮거나 항상 주시장에서 나오는 지표들은 그렇습니다 시장의 예상보다 아주 높거나 아주 낮거나 그랬듯 시장이 좀 거기에 변동성을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시장의 지금 변동성이 우려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동시만기 이후에는 광만분위기로 들어갈 개성이 상당히 높고요 만약에 여기서 예상보다 좋은 고용 CPI나 아니면 고용의 부분에 대해서 예상보다 좋은 그런 흐름이 나타나면 전반적으로 계속해서 테이프링 얘기가 나올 것이고요 지금 테이프링을 다음 주일을 FMC 회의에서 얘기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반기에 들어서는 테이프링 얘기가 분명히 나올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테이프링 얘기가 나오면 나올수록 10년 만기 국제수익률은 올라갈 겁니다 10년 만기 국제수익률이 상승하기 시작을 하면 과거에도 그랬고요 그러면 우리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매도로 포지션을 바꿀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길게 보면 외국인들의 수급은 단기적으로는 지금 매수가 들어오고 있지만 매도 우위의 수급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라는 부분들을 생각해 보면 전반적으로는 단기적으로는 시장이 올라갈 수 있겠지만 조금 더 길게 보면 시장이 외쪽보다는 그냥 박수권에 갇히지 않을까 이런 판단을 좀 해볼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선물옵션 관련해서 질문들이 좀 많으셔서 이게 좀 어려운 게 느껴지시는 것 같아서 예를 들면 6월 매도 9월 매도 이렇게 있다고 치면 그 매도가 어느 정도 규모인지는 혹시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사실 정확히 모릅니다 정확히 몰라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들으시기에 굉장히 우리나라 대단한 웃긴다 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팩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 증권사에 선물옵션 담당 파생상품 담당 부서가 있습니다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시는 그 부서에 분들이 계시면 나중에 댓글이라든지 아니면 여기에 출연하셔서 말씀을 좀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항상 보면 그들이 이번에 외국인들의 포지션들이 얼마가 있고 그래서 얼마가 롤오버가 되고 그리고 이번에 청산이 얼마큼 되고 그러면 외국인들 청산이 매수로 들어오고 반대로 금융투자는 반대 포지션으로 취하기 때문에 매도가 얼마이고 이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맞은 적이 별로 없어요 맞은 적이 없어요 맞은 적이 없다는 게 무슨 소리예요? 그걸 맞춘 적이 없어요 맞춘 적이 시장의 선물옵션 동시 만기에 외국인들의 수급이나 아니면 시장의 방향을 맞춘 적이 별로 없어요 공개가 안 되기 때문에 이게 합성 포지션이라서 얘들이 합성 포지션이라서 우리가 추적하지 못하는 포지션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도 심지어 이렇게 죄송스럽지만 이렇게 표현을 드리겠습니다 선물옵션 동시 만기에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옵션으로 배칭 한번 해보려고 위쪽으로 배칭하거나 아래쪽으로 배칭하려고 이번에는 위쪽인 것 같아 이번에는 아래쪽인 것 같아 이런 배칭을 많이 하거든요 선물옵션 동시 만기에 위쪽이든 아래쪽이든 그걸 정확히 맞춰가지고 그것을 수익을 내는 것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냥 이게 위냐 아래냐니까 홀짝이잖아요 그냥 거기 홀짝에 배팅 그냥 건 거예요 그런데 제가 조금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삼성전자를 외국인이 얼마 가졌냐 우리 개인 투자 얼마 가진 대중 나오잖아요 증권사에서 더군다나 선물옵션 같은 선물 이런 것 같은 경우는 개인이 그렇게 하는 금액도 크지도 않을 거고 거의 다 외국인 아니면 기관들이 갖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9월물 얼마 10월물 얼마 이게 딱 나오지가 않아요? 왜 그렇게 잠깐 설명을 좀 들으면요 왜 그러냐면 얘들이 6월물만 딱 얼마 사고 이런 게 아니고 계속 롤업을 하잖아요 얼마 남겨놓고 또 사고 2월 된다는 말씀이시죠? 롤업은 2월입니다 2월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그걸 추정을 해요 거기까지는 추정을 합니다 그런데 합성 포지션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선물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번에 동시만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얘들이 옵션도 같이 한단 말이에요 옵션 포지션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옵션 포지션도 거기다 같이 넣어가지고 추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선물과 옵션은 파생상품이지 않습니까? 선물과 옵션의 파생상품과 반대급으로 현물 주식은 또 사거나 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현물 주식을 과거에는 현물 주식을 삼성전자 위주로 거래를 많이 했는데 지금은 또 ETF 거래를 많이 하거든요 ETF를 거래를 하다 보면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주식도 추정해야 되고 ETF의 규모 추정해야 되고 옵션 규모 추정해야 되고 선물 규모 추정해야 되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를 전체적으로 추정을 하다 보니까 이게 정확한 추정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지금 외국인들이 매도 포지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매도 포지션을 현재 어느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청산이 얼마큼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추정이 돼요 그런데 제가 계속 추정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이게 딱 부러지게 수치가 나와 있는 그런 수치는 아닙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항상 선물 없으면 동심이 망했다는 이런 얘기를 해요 어떤 얘기를 하냐면 통상적으로 어떻게 많이 했냐면 국내 기관의 금융 투자들은 금융 투자들은 미니 선물과 연계된 프로그램 거래를 하면서 매수 포지션을 가지고 있다가 막판에 매도를 때려버려요 그걸 청산시켜버리거든요 반대 포지션으로 청산해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 외국인들은 가만히 기다리고 있다가 그때쯤 되면 청산하는데 밑으로 던지니까 거기서 좀 싸게 살 수 있잖아요 빚 차이 프로그램을 받아서 그다음에 매도하고 이런 거래들은 또 눈에 띄어요 그런 게 좀 눈에 띄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지금 여러분들 자료 보시면 오늘이 월요일이니까 내일이나 모레쯤 되면 각 증권사에서 특히 대형사에서 이번에 외국인들이 선물 포지션이 롤업을 얼마큼 하고 얼마큼 포지션을 정리할 수 있고 이런 추정치가 나옵니다 그런 추정치로 우리가 대충 예측을 할 수 있는데요 그 예측이 정확하지 않다라는 표현을 제가 쓴 것뿐입니다 그대로 따라해서는 안 된다라는 표현을 쓰고요 오히려 저는 그보다는 그거 끝나고 나서 외국인들이 포지션을 어떻게 만들어 갔나 그다음 월요일을 이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선물 없으면 얘기하면 재미없으시니까 이런 거 하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잠시 전화 말씀 듣고 와서요 지금 현재 시장 분위기 그리고 지금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고의하기 이어서 우리 박병찬 부장님과 함께 계속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광고 듣고 올 테니까요 그 사이에 좋아요 업무식 눌러주셔도 감사하겠습니다 매달 월급처럼 따박따박 배당을 받는 ETF 그리고 1년 사이에 10배가 오른 테슬라 미국 시장에 상장을 준비하는 쿠팡까지 소식은 많이 들리지만 미국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에 아직은 어색하신가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미국 주식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과 이학영의 미국 주식 완전 정복 미국 시장의 제도, 특징, 세금부터 기업의 가치 분석, 포트폴리오, 유망 종목까지 장우석 본부장, 이학영 대표와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미주미 미국 주식 완전 정복 클래스와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프로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드리게 물어봐